올림픽 대교 이 앞에가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공사가 다 끝났네요 올림픽 대교 지나가요 약 1km 앞 천호대교 분기점에서 천호사거리, 천호대교, 광나루 한강공원 방면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약 500m 앞 천호대교 분기점에서 천호사거리, 천호대교, 광나루 한강공원 방면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잠시 후 천호대교 분기점에서 천호사거리, 천호대교, 광나루 한강공원 방면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이어서 92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음е기 come forward 직진 방향입니다 시 stretch 앞에 보이는 게 천호대교입니다.